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우선 썸네일에 신사임당님이랑 찍은 사진 올려놨는데 실제로 최근에 한 달 전인가 만났고요. 그거 보고 신사임당님 나오나 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이야기로만 나오지 실제로는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성공하는 세 가지 이유. 이걸 신사임당님 케이스로 말씀드릴 건데 성공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배경도 조금 다르고 맥락도 다를 텐데 보편적으로 오늘 말하는 세 가지에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나 성공하는 분들 중에서. 그다음에 또 신사임당님이 케이스니까 유명하지만 좀 친근한 여러분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유명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러분의 연예인 신사임당님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이제 신사임당님이랑 분기에 한번 반기에 한번 이렇게 잊을만하면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만나서 아주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고 서로 만나면 두 시간 동안 떠들어요. 남자 둘이서 뭐 애기 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민도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 아무튼 신사임당님이 성공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신사임당님이 판교로 이렇게 놀러 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작지만 저희 사무실을 신사임당님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그때 거기서 영상도 하나 찍었는데 저는 이제 신사임당님한테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 싶어서 신사임당님 컨텐츠는 인터뷰 베이스잖아요. 근데 신사임당님께서 내가 가끔 이렇게 보는데 리마커브라는 건 다 챙겨보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사무실은 이렇게 평범해 보여도 벽을 다 이렇게 차음 흡음 처리한 거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만 놓고 찍어도 소리가 전혀 안 울리고 웬만한 마이크 쓰는 것보다 깨끗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이 아 이러는 거예요. 아 이러더니 제가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틀 있다가 저한테 사진이 카톡으로 카톡 하고 뜹니다. 차음 처리 사무실 다 하신 거예요. 이틀 만에. 3일 만엔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신사임당님 옛날 인터뷰 영상이랑 그렇게 그 색깔 예쁜 벽지 있는 거 있죠. 요즘에 라이브 하는 스튜디오 말고 거기 옛날 영상이랑 한 몇 개월 전 영상을 보시면 오디오가 완전히 달라요. 울리는 걸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죠? 실천력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몇 분 모시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냐면은 유튜브를 유튜브가 이렇게 영상 베이스다 보니까 다 영상에만 엄청 포커싱하는데 오디오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뷰 베이스, 스토리 베이스 이렇게 어떤 시각적, 만화, 엔터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오디오가 화면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걸 되게 강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웅이사나 제 컨텐츠나 신사임당 컨텐츠는 그냥 아예 영상 안 보고 오디오처럼 듣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는데 신사임당님만 진짜 그게 좀 귀찮거든요, 작업이. 돈도 조금 들고 근데 그거를 3일 만에인가 5일 만에 다 끝내서 제가 솔직히 아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놀러가서 만나면 엄청 칭찬하고 리마컵을 했다. 감명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려야지. 괜히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막 또 극적이면서 막 겸손하게 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구독자를 위해서 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실천력이에요. 실천력. 우리로 보면 예를 들면 실천이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거면 힘든데 당장 오늘 운동하기, 독서하기, 아니면 누구 칭찬하기, 공부하기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언제 때 되면 해야지, 1월 1일 되면 해야지. 근데 저는 이거를 체인지그라운드 유튜브에는 뭐 뷰 수가 워낙 높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별의별 댓글이 다 달리거든요. 근데 진짜 한 100에 한 명은 저희가 말하면 바뀌는 거 같아요. 엄청 낮아요. 실천하는 확률은.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으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첫 번째는 실천력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놀러가서 엄청 안티프레시라는 리마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신사임당님한테 부를 때 그냥 애칭으로 고모라 그래요. 고모. 왜냐면은 자기가 신사임당이라고 닉네임이잖아요. 신사임당이 평산신씨에요. 평산신씨. 제가 평산신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혈연이었구나. 그러면서 대한민국 뭐 있습니까? 혈연 땡기고 학연 땡기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뭐. 근데 신사임당이 주씨입니다. 주씨. 신씨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렇게 해서 다 혈연관계였다고 역사적으로. 막 그래서 고모님 고모님 그래야 내가 만나면요. 그러는데 엄청 황당한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은 얘기를 들었어요. 회사님 저 평산신씨 종치내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유명해지기 전에. 이렇게 백만 유튜버 되기 전에 시작할 때부터. 왜요? 그러니까 걔는 신사임당 이거 이름 쓰고 초상권 이런 거 썼다가. 나중에 이렇게 피해를 볼까봐. 확답을 듣고 왔대요. 신사임당이라고 내가 활동을 해도 되냐고. 내가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됐을 때 그걸로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체감적으로 블랙스완에 대비해요. 안티프레질에 대비. 둘이에요. 음의 블랙스완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양의 블랙스완을 창발시키려고 애쓰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신사임당이라고 역사적 인물에. 자기가 이름을 유튜브 리그로 쓴다고. 유튜브 계정 이름으로 쓴다고. 평산신씨 종치내. 저는 평산신씨인데도 평산신씨 종치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리마컵을 합니까.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거는. 아 이거 되게 황당했는데. 어쩌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두 번째는 안티프레질. 진짜 블랙스완에 대비하고 블랙스완을 쫓는다. 쫓는다. 이거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얻어먹었거든요. 이번에 저쪽 합정 쪽인가 어디지. 성수동 쪽인가. 저기 가서 얻어먹었는데. 왜냐하면 얻어먹는 기준이 있어요. 소득세 1억. 소수 1억 넘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불고기 되게 비싼 거 사주셨어요. 언양불고기. 그거 소수 1억 넘었으니까 나 사달라고. 나 소득세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얻어먹은 거 처음이라고. 극적극적이면서 사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겸손해요 엄청. 그러면서 진짜 돈을 많이 벌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많이 벌어요. 저는 다 아는데. 그러면 이제. 무슨 사람이 그렇게 돈을. 이렇게. 원래도 못 버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10배 버는 거거든요. 지금. 스케일업이 됐기 때문에 완전 사고가 바뀔 수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게. 저는 신사임당 님을. 여러분 그 신사임당 님. 책. 그 킵고잉의 마지막은 황당하게 제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은 제가 신사임당 님을 되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와. 이 사람 되게 열심히 사고. 재밌다. 컨텐츠도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빵 터졌을 때 9만 8천인가에 제가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는 게 보여서. 유튜브 접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유튜브 접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친한 친구도. 신사임당 님이랑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친구가. 신사임당 님이랑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들었을 때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유튜브 접으려고 그랬었대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직 막. 그러니까 뭐 많이 벌어봤자. 자기 소득에서 5천에서 1억 사이 더 벌 때여갖고. 원래 한 1억에서 2억. 3억 정도는 벌었기 때문에. 이걸로 막.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체감할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많이 볼 때. 이제 한 5배 올라갔을 때 만났을 때도. 뭐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으세요? 다큐멘터리 만드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거의 최고 절정. 유퀴즈에도 나왔고 안 나온 데가 없어. 거의 최고 절정인데. 100만 넘었을 때 만났을 때.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니까. 다큐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소비에도 별로 딱히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본성이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다큐. 완전 내 쪽 동기가 생각보다. 신사임당이 맨날에 뭐. 우스갯소리를 자기 돈의 미친새끼. 돈 미세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냐면은. 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큐 다큐 다큐. 왜냐면은. 이게 왜 리마커버라냐면은. 저는 이 얘기를 꼭 물어보거든요. 너 꿈이 뭐냐? 꿈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돈을. 내가 꿈이 없다 보니까. 돈이 내 꿈으로.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취한 데서. 돈을 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을 많이 벌면 뭐가 되겠지. 돈은 많이 벌면 좋습니다. 왜? 경우의 수가 넓어지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확장되면 좋은데. 결국 여러분 경우의 수가 넓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래도 거기서는 뭔가를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 신사임당 그게 원래 다큐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다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울 정도로. 내적 동기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롱런 하려면. 내적 동기 아니면 못해요. 외적 동기.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나를. 관심 가져주고. 이런 걸로는. 뭐. 어느 정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겠지만. 롱런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정말 매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신사임당님 케이스로. 이제. 사례로 정리해봤죠. 첫 번째가. 차음 처리 흡음 처리하는 거에서 실천요. 두 번째가. 안티프레질. 세 번째가. 뭐였죠. 내적 동기. 제가 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뭐. 세상에 원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핵심 원리들은. 뭐. 이렇게. 검증된 원리들은 몇 개 없기 때문에. 했던 얘기에. 다른 예제를 붙여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 듣고. 한 분이라도. 아. 나도 내 쪽 동기를 더. 확장해야겠다. 어. 나도 안티프레질하게 더. 살아야겠다. 어. 나도 실천력 키워서. 책 다섯 쪽 읽고자야지. 이러면 저는 오늘 영상. 성공한 거죠. 뷰스가 5만이 중요한 거고. 10만이 중요하고. 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보는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움직였다는 게. 저한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오늘 시바타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